난 감독님이랑 잔 적이 없는 거 아니야? 단발머리! 여기서 어린이 콘텐츠 촬영 간단하게 한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BJ들은 섭외 잘했지? BJ 섭외 잘했죠. 어릴 때부터 활동하시던 분들로 섭외를 딱 해놨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동했던 분들? 네. 아이돌 출신이야? 아니요. 그럼 아이언배우 출신? 아니요. 그럼 뭔데요? 1층 출신. 1층 출신? 응 응. 야 어린이 콘텐츠를 하는데 1층 출신을 섭외하면 어떡해? 아 감독님. 다 옛날 일이죠. 국장님 막 국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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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BJ 체리라고 하구요. 저는 BJ 레몬이에요. 아 이분들이야? 귀엽죠? 섭외 잘했네. 너무 잘했다니까. 이거 너무 귀여워. 너도 귀여워. 해지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따끔하시네. 카메라 보시고. 우리 오프닝 인사 먼저 딸게요. 아 네. 가볼게요. 하이 큐. 친구들 안녕. 나는 체리언니구요. 나는 레몬언니에요. 오 좋아. 우리 레몬이는요. 춤도 잘 추구요. 노래도 엄청 잘 불러요. 근데요. 대가리가 빠가에요. 컷. 파. 파. 왜? 대가리가 빠가라뇨. 아 얘가 진짜 못 빼고 처먹었거든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애들이 보는 방송인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된다고요. 그래 언니. 대가리가 빠가라니. 대가리에 똥만 쳤다고 해야지. 아니요. 그것도 안돼요. 이것도 안돼요? 당연하죠. 오프닝 인사 빼고. 바로 그냥 병원놀이 가볼게요. 아 병원놀이요? 둘. 셋. 난사. 좋아 좋아. 자 카메라 보시고 바로 가볼게요. 하이 큐. 친구들 안녕. 우리 병원놀이 한번 해볼까요? 이 체리는요. 의사구요. 좋아. 레몬은요. 환자에요. 으흠.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어허. 어디가 아프실까. 어디가 다치셨을까. 어디 보자. 아 눈가를 다쳤군요. 아니 눈가를 다쳤다니. 눈을 누가 꼬매놨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배아픈거잖아요. 저 감독님. 예. 저 눈가 다친거 맞는데요? 하아. 죄송한데. 네. 그냥 배아픈걸로 갑시다. 아 배아픈거요? 네. 둘 셋. 네네. 대답은 잘하네요. 자 카메라 보시고. 하이 큐. 우리 환자분 어디가 아프신가요?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아 배가 아프다고요? 네. 혹시. 저 배탈인건가요? 음. 그건 아니에요. 그럼요. 임신입니다. 컷. 아니. 아기가 왜 임신을 해요? 아니 배가 아프다잖아요. 아 배아프면 다 임신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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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받아줘요? 그거를. 제 애를 받아준다고요?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니 애를 감독님이 왜. 감독님이 혹시. 감독님이 혹시. 애 아빠세요? 아 미치겠네. 뭔 소리라는거야 자꾸. 이상하다. 난 감독님이랑 잔 적이 없는데. 아휴. 레훈아 잘 생각해봐. 홍대 이태원 클럽 갔을 때. 저렇게 생긴 새끼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응. 저 새끼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에헤이. 그 둘이 뭐하는거야 진짜. 니 스타일. 내 스타일 아니래요. 하지 마세요. 네요. 탈락. 대화하지 마시고. 바로 가볼게요. 산부인과 말고 그냥 소아과로 갈게요. 소아과. 아 소아과요? 예예예. 둘 셋. 나나.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하이 큐. 자 우리 친구. 청진기를 해볼거니까. 가슴을 한 번 내밀어보세요. 네. 여기요. 응. 친구야. 등을 말고 가슴을 내밀어야죠. 컷. 등을 내밀었잖아. 아니. 가슴을 내밀었잖아요. 감독님도 금방 등이라고 하셨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봐보세요. 봐보세요. 가슴을 내밀어보세요. 네. 와. 이거 봐요. 또 등을 내밀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거야. 진짜 자꾸. 언니. 등을 내밀다니. 무슨 소리 하는거야. 네모야. 언니 말 잘 들어. 언니가 아까부터 가슴을 내밀어 라고 했는데. 왜 자꾸 등을 내밀. 아니. 난 등을 내민 적이 없는거야. 네모야. 너 혹시. 목이 돌아간거야. 아니. 목이 돌아갔다니 언니. 아니. 목이 돌아간게 아니면. 남자구나. 아이. 뭐하는거야. 뭔 남자야. 뭔 남자야. 가슴이 없잖아요. 가슴이 없으면 남자에요. 어? 감독님. 뭐야. 감독님 여자에요? 뭐하는거야 지금. 너 나와봐. 어? 왜 때려요? 부러워 년이. 부러워 년? 연? 아니. 레몬아.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나가면 안돼. 다친다. 아이고. 아이고 넘어진다. 저기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레몬아 갔으니까. 동요 해 볼게요. 동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신음소리를 내서 빌려 볼게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신음소리라니. 신나는 음악소리야. 신나는 음악소리야? 아 왜 저렇게 생각하는거야? 알았어요. 신음 그거 해. 그거 해서 갈게요. 무슨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가볼게요. 자 카메라 보시고. 제가 생각하고 봤죠. 하지말라고. 왜 대화를 해요? 죄송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그냥 해주세요. 네. 해볼게요. 하이 큐. 친구들 채드랑 같이 동요 한번 불러볼까요? 고고씨. 좋아.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뒤져서 돈 나오면 10원을 한대. 컷. 컷컷컷컷. 하지마. 땡그랑 한 푼을 왜 이렇게 부르는거야? 땡그랑 한 푼 아닌데요? 그럼요. 땡그랑 한 푼당 한대요. 땡그랑 한 푼당 한대. 땡그랑 한 푼당 한대. 알겠습니다. 하이 큐. 친구들. 우리 다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고고씨.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풀자.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 뭐야 컷컷컷. 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뭔 노래를 부르는거야 지금? 사십 좀 더. 사십. 저기요. 체리씨. 네. 새신을 신고를 왜 이렇게 불러요? 어 이거 새신을 신고 아닌데요? 그럼 또 뭔데? 피해자가 신고. 예시아. 이런 노래 안된다니까. 아우 빡빡해라. 끝나고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드시고. 폭력적인 노래말고. 그냥 그런 노래 있잖아. 동요 그냥. 오오 생각났어 생각났어. 그거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동요로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이 큐.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불려볼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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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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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 속에는 애인이. 남편 갔어? 컷컷. 참. 남편. 애인이 옷장 속에 왜 들어있어요? 음. 들어있을 수도 있죠. 아니 동물농장을 왜 이렇게 불러? 이거 동물농장 아니에요. 그럼요. 애인 옷장이요. 애인 옷장? 애인 옷장? 네. 베란다에는 세컨드가. 욕조 속에는 전남친이. 침대 밑에는 교회옥장. 오오. 할렐루야. 고고. 믿습니다. 고고. 그만하라고. 그만하고. 네. 가요. 가라고요? 둘. 둘. 셋. 넷. 넷. 돌겠네 진짜. 저기 조 감독님. 네. 오늘 남편 출장 갔으니까 오늘은 세탁기 안 숨으셔도 돼요. 가라고 가라고. 잠깐만요? 네. 가라고요. 알았어. 아유 조용히 싫어. 아 나 진짜 열받게 해. 감독님 뭐야. 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딴거 해줘 지금. 아니 남편이 출장 갈 때 장난치네 이거 진짜. 1년 2번 다. 하지 말라고. 뭐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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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셨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옷은 또 왜 이렇게 조졌어 이거. 아 얘. 전 여자친구 집 욕조 안에 숨어있다가 나갔습니다. 아깝게 존남친이구나. 아. 아니야 아니야. 저 뭐 할까요? 병원놀이 해도 되고 동요를 불러도 돼요. 아 그러면 저는 병원놀이랑 동요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자 좋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자 갑니다. 하이큐. 친구들 안녕. 난 BJ 뿌잉뿌잉이야. 좋아요. 오늘은 이 병원놀이와 동요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볼게. 좋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아 좋아하겠다 애들이.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어느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환자분 감기네요. 주사 맞아야 되니까 바지를 내리세요. 발상 잘 못 지냈美國. 야 야 야 미쳤어. 미쳤어? 할랠라 하랠라.